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한가 소액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출전입니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시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TSMC와 동맹을 구축했다는 소식에 더불어 ARM도 호실적을 발표했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관련주 강한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2차전지 관련주까지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 다음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V1텍입니다. 최고가 기준 13% 넘게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매드팩토 17%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월 22일에 언급해 주신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26%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알서포트 매스카 4215원 기준 41%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주인 PMT인데요. 최고가 기준 44.33%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쪽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장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주셨죠. 첫 번째 SK 하이닉스와 TSMC가 동맹을 맺었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지금부터 M&A를 진행을 할 텐데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과 이제부터는 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 AI 관련 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까지 지금부터는 그 상승에 대한 행보를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거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스피는 지금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 PBR 관련 주들을 주가로 올리는 그 상황에서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래대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 MMR 자금들이 과연 개별 종목들로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 또 설명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어느 자리를 넘어야 한다? 847.37포인트를 넘어가야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탄력을 받고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만 2월달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구정이 끝난 이후부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더 좋은 활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잘 참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명절이 끝난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풀어갈지 그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과연 지금 아직 손실 구간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종목들 지금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같이 한번 보면서 탈출할 수 있을지 혹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명확하게 분석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매수가는 8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 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소폭 올라줬는데요. 종가는 7만 4천 원대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설명드릴 거는 정해져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인데 첫 번째는 6만 7천 6백 원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5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5만 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라운드 피겨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8만 9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로봇 관련 주로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전고점이 되는 12만 4천 5백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 또한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8만 9천 원이 본전 익절 구간 자리는 아니에요.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과 제가 보고 있는 이슈들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10만 7천 8백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한 가지 더 뭐가 있느냐. 영업이익을 올해는 흑자로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두산 로보틱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러면 1분기까지만 지켜봐도 답이 나올 거예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6만 7천 6백 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트리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만 7천 6백 원을 이탈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이탈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수가 상승하면서 더불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10만 7천 8백 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것과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아직 23년 마지막 분기 실적도 안 나왔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두산 로보틱스는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신 상태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명절이라는 이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가격이 방어가 됐고 그 가격에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보유하신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대운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14만 6천 5백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매수가가 14만 6천 원대인데 꽤 높습니다. 오늘 종가가 5만 4천 원에서 형성이 됐는데 손실이 커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보실까요? 카카오는 추가 매수 안 하시면 탈출이 안 되실 거예요.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이만큼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1차 상승 파동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잘 보시면 7만 1,3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이번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5만 원 아래입니다. 5만 원 아래고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가격은 이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을 한번 찍어 보여드릴 텐데요. 그 가격은 4만 6천 5백 원. 4만 6천 5백 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셔서 그 다음에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갈 때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센의 가격이 10만 8천 5백 원입니다. 10만 8천 5백 원인데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래도 2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괜찮습니다. 카카오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 뱅크부터 한번 보죠. 카카오 뱅크 지금 주가 바닥에서부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넘어갔죠. 어디와 비교를 해봤을 때입니까? 이때를 비교해봤을 때 고점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요? 카카오페이도 같이 봐야 되겠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뱅크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다시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게임즈는 게임 산업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지주사인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기에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동일 비중이 아니라 여기에 비중을 한 번 더 곱절해서 10%를 처음 진입하셨죠. 20%를 4만6천5백원에서 진입하셔서 평균 대가를 확실하게 낮추시고 본전이 왔을 때 동일 비중으로 매수했었던 물량 이외에 처음 진입했었던 물량까지 합쳐서 30%의 물량 중에 절반을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을 15%까지 낮추신 다음에 10만 원까지 기다려보시는 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덧붙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실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기술적으로 평균 대가를 낮추는 작업은 필연적이다라는 설명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4만6천5백원에서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에 오색선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해 보셨을까요? 네, 차트에도 오색선 그려서 수익 극대화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수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만 있으면요.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보실 수 있고요. 오색선에다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잡아서 정확하게 수익 극대화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반드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CJENM이고요. 매수가 86,3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86,300원에 10%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아, 근데 제가 이게 한 1년 넘은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물차고 물차고 해서 제가 장가를 좀 많이 낮춰놨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던 거라 오늘 매도를 해야 되나 무척 고민하다가 그냥 참았거든요.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죠. CJCGV 사건 터졌을 땐 진짜 심장이 덜컥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 네. 네, 잘 버티셨고요. 지금 제 차트에 보면 선이 꽤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선들 보이세요? 네, 네. 네, 여기 보이시면 자, 8만 3,546원부터 7만 1,000원대까지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가격도 밑에도 3만 8,000원에도 선이 있고 위에 12만원에도 선이 있어요. 네. 이 선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근이 아니라 이미 과거 시점부터 이 선들이 지지와 저항이었던 가격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들을 단박에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결국엔 호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OTT 엔터 관련된 사업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다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다시 예전처럼 영업이익이 2,700억 원 이상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익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찬가지로 저 PBR 관련 주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에 수급도 보면 기관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관 기금하고. 네. 그래서 기관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모든 잣대를 다 대봤을 때 CJ E&M은 기관이 끌고 가는 상황이면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기관의 물량처럼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매도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은봉이 나오는 시기가 생길 거예요.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전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본전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CJ E&M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주가가 올라갔었던 만큼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72,000원이라면 CJ E&M 다시 주워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을 못 낸다고 해도 주가가 내려올 땐 다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금 매도한다. 두 번째, 주가가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고 매도한다. 왜? 모든 채널들이 다 상승한다고 하니까 3번,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겠지만 내가 올라갈 때 못 팔았어도 본전에서는 매도하고 다시 진입한다. 어디에서? 네 번째. 72,000원에서.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기 조금 석연차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적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 하나를 또 짚어드려 볼게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좀 욕심 안 내고 익절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가 9만 원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네. 9만 원까지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왔었던 가격이잖아요. 8만 9,300원까지 오늘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9만 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9만 원에서 절반만 파세요. 절반만. 네. 절반만 파시고 그다음에 9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한 자리가 더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매도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9만 6천 원. 9만 6천 원까지. 그 이상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 예. 여기까지만 해서 수익을 내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익절하시고 지금 첫 번째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7만 2천 원에서 다시 진입하셔가지고 그때는 12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수익을 적당히 내시고 주가 내려올 때 다시 진입하시면 더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CJ E&M까지 살펴봤습니다. 9만 원 위에서 익절하시고요. 7만 2천 원에서 추가 진입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수식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수식만 있다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 극대화 만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수식 받아가셔서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포스뱅크. 포스뱅크요? 2만 6천 원의 매수가예요. 2만 6천 원의 비중은 몇 퍼센트 담으셨을까요? 좀 많아요. 30%. 아, 30%. 네,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뱅크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수가가 그래도 그나마 낮기는 한데 좀 많이 걱정되시죠? 네, 네.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것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되기 이전에 나왔었던 이 잣대들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시는 게 맞는데 2023년에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 정도 가격대면 적정 주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 게 이상적이냐. 첫 번째, 최저점이 2만 500원이잖아요.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건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만 500원 좀 더 늘려서 그래, 라운드 피규어인 2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은 안 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2만 6천 원이시잖아요. 저는 2만 500원, 2만 원 안 깨지면 여기는 확실하게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격을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3만 2천 9백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만 2천 9백 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3만 2천 9백 원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매도는 3만 2천 9백 원에서 물량 많으시잖아요. 절반만. 절반만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수익을 더 내면 좋겠지만 못 낼 수도 있으니까 내 본전인 2만 6천 원까지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뒤돌아보지 말고 다 판다. 하지만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느냐. 기대 심리가 있는 가격 구간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상장된 첫날의 시가 4만 7천 550원. 여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없기 때문이고 지금 그 어떤 근거 자료도 없어요. 상장된 게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상장되고 나서 나오고 있는 이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정형화가 되지 않았고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뱅크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종목은 은행이랑 관련이 되겠지만 키오스크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토스뱅크가 상장한다. 그로 인해서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포스뱅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없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증가 추세가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포스뱅크의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한다. 그리고 내가 1차 익절을 한다면 3만 2천 9백 원. 그리고 남은 물량은 4만 7천 원 단까지 올라가는 기대 심리 가지고 지켜본다. 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2만 원 일단 이탈을 하면 전량 매도하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 내가 이 종목으로 손실 본 거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언제 진입하시는 거냐면 이탈했잖아요. 2만 원을. 예를 들어 이 가격이 2만 원을 이탈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갈 거예요. 내려갔다가 2만 원 다시 올라올 때 이때는 잡아볼 수 있겠죠. 내가 손절한 가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탈하는 만큼에 대한 시간을 내가 손실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2만 원 되는 순간 야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손절 못했는데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라도 팔자가 된다고요. 네. 나는 여기서 다시 살 건데. 네.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나가는 동안은 지켜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2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가슴 아파도 손절하시고 다시 진입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다른 더 좋은 지금 반도체 쪽 너무 좋거든요. 네. 네. 그런 종목들로 편입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스뱅크까지 살펴봤습니다. 2만 원을 이탈한다면 전략 매도 전략 잡아주셨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후 3만 2천 9백 원 위에서 익절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난 다음 주 토로 종목 포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이 조건 검색식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기회 반드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수식과 조건 검색식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신성 델타테크 네,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9,000원 10%요. 아, 69,000원이요? 네, 네. 매수가가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바로 매도 타이밍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연결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너무 기쁘시겠는데요. 잘 잡으셨습니다, 가격도. 예, 지금 욕심 같아서 조금 더 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성 델타테크 매수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초전도가 3월쯤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위험하지만 사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네, 다른 건 지금 없어요, 저는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는 초전도채 관련된 내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보자면 신성 델타테크의 대주주들은 LG 일가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다른 얘기 드릴 거 없습니다. 고공행진 이어나갈 가능성 높은데 왜 추가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10만 2,300원 이탈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익절할 거예요. 시청자님이 익절하셔야 되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이 가격까지 내려오기 전에 익절을 하면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자리 이탈하면 모든 물량 다 익절한다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11만 9,5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오늘은 은봉형 도지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 다닐까 해서 또 움직입니다. 1% 정도 상승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전도채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지켜봐도 괜찮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10만 2,300원 이탈할 때는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예를 들어 신성 델타테크는 1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넘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 원 단위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넘어서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이 가격을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을 한 번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을 넘어갔을 때 과연 또 한 번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2만 원을 넘기는 넘었는데 지지부진하면서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지 좀 꺼림직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올라가는 중간중간 아무데나 1%씩 매도 10번, 10분할로 나눠서 매도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면 이 자리는 아직은 익절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자리이긴 해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미 수익 구간이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만 2,300원, 내가 10만 2,300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낮춰서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익절 자리를.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이 또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10만 2,300원이 익절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제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되는 종목인데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방송에 나올 때 12만 원 넘어가서 주가가 더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익절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더 들고 가도 괜찮으신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0만 원 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만 원을 초과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식 초보라서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 혹은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반드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들을 모두 다 이 자료집에 담아놓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주식 매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는 노란톡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흥구석유고요. 매수가는 12,370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흥구석유 오늘 983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무래도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흥구석유 어떻게 보실까요? 아, 유가 관련 주기는 한데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걱정되는 건 지금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본전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흥구석유는 적정 주가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그 적정 주가를 제가 보고 있는 건 8,000원 아래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12,370원까지 온다면 그때는 익절을 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여기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 있죠. 그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12,740원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에는 지금 흥구석유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가격까지 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익절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하셔야 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8,000원 아래 단으로 내려오면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격 구간 그리고 내가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내 평균 단가까지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하나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 7,130원이 가장 이상적인데 왜냐?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가 이 정도까지 낮아지실 겁니다. 9,800원 정도까지 낮아지실 텐데 그 가격 구간까지는 유가에 대한 이슈가 없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흥구석유는 영업이익이 적자잖아요. 적자였다가 2022년, 2023년에 겨우겨우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 과연 흥구석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냐? 있겠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은 안정적인 가격 구간에 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또 유가가 폭등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하는 가격이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해서 본전까지 올 때 탈출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본전까지 바로 반등 나오면서 탈출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아무리 길게 봐도 두 달 안에는 주가가 올라올 것 같고요. 그 상황이 아니라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 꺾여져서 내려가게 된다면 7,130원 가격 구간에서 3개월 정도는 지지하고 복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9,800원까지 올라오는 시간 대략 6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 정도 되는 가격 구간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30% 손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 본전까지 올라오는 거 기다리시거나 7,130원까지 내려왔을 때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평균 단가까지 주가 올라올 때 다시 익절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대로 익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흥구석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본전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혹은 8,000원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7,130원에서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업이익과 유보율, 부채율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요. 부채율과 유보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 확인하는 방법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XR 기기 관련주로 삼성전자 로봇 사업 본격화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오늘도 토르기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 첫 번째,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 엮여져 있지만, 그와 더불어 연관성이 있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서비스 로봇을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AI 무빙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와 LG가 동시에 로봇 사업에 뛰어들어 있는 만큼, 누가 더 우위에 점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좋아지는 건 로봇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업황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이 서빙하고 배달하는 시대, 248조 시장이 열린다. 자, 그런데 248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올라갈 때 주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시장이 127조억 규모입니다. 그보다 꽤나 많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것이 바로 로봇 관련주가 지금부터 갈 수 있는, 가야만 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때문이었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뛰쳐나오자마자 얘기했었던 M&A 관련된 내용들,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생방송하기, 한 시간쯤 전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불복한다. 그래서 항소하겠다라는 검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흔들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제가 봤을 땐, 1심에서 무죄 나왔으면, 그거 뒤집기에는 매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는, 그냥 눈 감고 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들,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지 시승이 있는데, 자, 관련주들 같이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코스닥 기준으로, 10위권까지 올라갔었던, 영광을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키워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어라? 박스권이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전고점을 넘어가겠구나. 하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구나. 언제까지? 로봇 관련주의, 업사이클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다 할, 뚜렷한 제품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이렌시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지선도 이탈할 정도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전고점을 넘어갔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 반등,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4,800원, 4,385원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고점이 낮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란색 저항선까지밖에, 못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 수익이, 20%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수준의, 수익을 만들어내더라도, 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땅이 튕겼을 때, 점점, 바운스되는, 폭이, 좁아지는 것처럼, 이랜시스도 아직까지, 그 폭이 좁아지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진폭을 가져갔으면, 그 다음에도, 이만큼은 뛰어올라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격 구간을, 수익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랜시스는, 아직,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스럽지만, 여기에서 고점을 찍어놓고, 다시 내려온다면, 그 고점보다, 낮은 가격 구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낮은 구간까지 내려오더라도, 수익률을 20%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랜시스는,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야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스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랜시스랑, 차트 모양이 똑같죠? 똑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박스권이 높아질 뿐, 박스권이 높아질 뿐, 잘 보시면, 이랜시스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랜시스는, 돌파시킨다 부터는, 박스권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를 박스로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하단으로 잡아 놓는 거에 비해서, 이미지스는, 박스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의, 두 번째, 중단 박스권의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올라갔던 만큼,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 그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었던 지지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0%는 내려와야,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랜시스와, 이미지스는,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그려주는 것 같지만,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진입하는 관점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지수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20% 이상 만들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같은, 로봇 관련주로서, 주가를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와,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에브리봇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점을 찍어놓고,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결국, 삼성이라는, 키워드 때문이었죠.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지도 못했는데, 에브리봇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런 와중에, 기법이 포착됐다? 이 자리는, 놓치고 넘어갈 수 없겠죠. 2월 2일 날입니다. 24,800원인데, 2월 8일, 오늘의 종가가, 3만 6,800원이에요. 3만 9,500원까지도 올라갔지만, 저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매도할 수 있는, 종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가 대비 수익률, 48.39%. 이 정도의, 상승률을, 상승폭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법, 제가 드리는 종목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법에 나와있는 선들, 토리기법과 메가토리기법이, 포착되는 조건 검색 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 중에서, 지주사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저PBR 관련주라는 내용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PBR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니, 은행주, 보험주, 지주사 순으로 올라가다가, 자동차 업황으로, 저PBR이 쏙 들어가더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테마주들로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국내 주요 그룹집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PBR은, 0.29입니다. 핵심 계열사로는, 유통업 부문으로는, 롯데쇼핑이 있고요. 기초, 첨단 소재 부문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케미칼, 지금 업사이클 좋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지주가 올라갔었던 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PBR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코스닥 시장을 망쳐놓으면서까지, 기관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키면서, 저PBR 관련주들을 올려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하지만 지금부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삼성물산 0.75배고요, LG 0.45, SK 0.46, CJ 0.58, 이 모든 대형주들이 다, 저PBR 관련주들인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지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2월 5일 날, 3만 1,70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가 대비 수익률이 지금, 오늘까지 봤을 때, 4.42%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들고 나왔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거래대금도 안 붙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양매수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1월 29일부터. 그렇죠? 보시면, 양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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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매수까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했다고? 그러면, 주가가 눌려야 되는데, 어? 눌렸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외국인이 또다시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나갈 때, 기관이 같이 나가면, 양매도가 나오면, 그 자리가, 우리가 같이 매도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롯데지주, 지금 4%가 아니라, 더 큰 수익,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글자이고요. 다섯 글자이고요. 로봇 들어갔고, XR 들어갔습니다. XR로는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 지표 중에, 애플의 주가를 같이 보시는 게, 맞는 시장이겠죠. 그리고 로봇은, 삼성전자와 같이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 내용들 어려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 모멘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용 로봇 사업을 본격하겠다, M&A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삼성과의 산업용 로봇 전장박스, 제어기와 서브모터 등, 전장품과 로봇 완제품 세트를,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칩, 삼성과 로봇 원천기술 국채 개발을 수행했었던, 과거 이력까지 있는 기업인데, 주가의 위치만 좋으면 되겠죠. 삼익 THK는 이미 삼성 로봇 관련주로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저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온테크는요, 올라가지도 못했고, 아직도 바닥에서부터 헤매고 있기 때문에, 라온테크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우리가 매매 관점을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저점에서 진입했다가,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행이죠. 그래서 라온테크는 지금 매수 관점 없습니다. 인탑스는요, 44,750원까지 고점을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만들었던 고점을 넘어가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점에서 진입하겠다는 관점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 사이맥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두 단계 높아졌죠. 그렇다면,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누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 사이맥스에서 토르기법이 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방송에 나와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성 TPC인데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이미.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분명히 있겠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진입 관점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거고, 자, 마지막,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박스권의 종목입니다. 박스권의 종목인데, 왜 들고 나왔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기법이 떴는데, 기법이 뜬 자리는, 어제의 종가인, 9,92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갭을 띄워서, 그 가격을, 약간 이탈했다라는 건, 갭을 띄웠다라는 건, 뭡니까? 이 캔들의 모양을, 전부 다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승입니다. 상승.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거래대금도 없는 상황이다.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어디까지 본다? 1차 매도 20% 잡아도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유정인커님께서,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언급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명과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삼성의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명과 종가 배팅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